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 왕학기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상품 관리 방법을 몇 가지로 좀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지할 것인가? 해약할 것인가? 추가 납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 개시 연령은 어느 때가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연금 수령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이미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납입기한이 끝난 사람도 있고요. 조만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약해서 좀 더 나은 투자처로 자산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가입했으면요. 저는 유지를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해약을 유도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거래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단어의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해약해서 해약한금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예전에 가입했던 연금은 이전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연금액이 현재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현재 9회 경험생명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1회나 2회나 3회 이때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요. 엄청나게 많은, 현재보다 엄청나게 많은 연금액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요. 반드시 유지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면에서는요. 아마 해약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높은 연금 수리에 의한 연금액 지급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장수하는 경우에 마진이, 영마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서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여유돈이 생겼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연금을 가입할까요?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연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존 연금에 추가납입을 하십시오. 추가납입을 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가납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추가납입 보험료가 새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훨씬 더 싸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추가납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좀 더 풍성하게 가져가십시오. 신규 가입보다는 훨씬 낫죠. 세 번째, 연금 개시 연령을 보통 과거 상품들은 다 45세부터 80세까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연금 개시 연령은 은퇴 시기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시기라는 건 무엇이죠? 정규적인,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은퇴 시기가 만약에 60세다. 그런데 연금이 55세부터 받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연금 개시 연령을 좀 연기할 수도 있죠. 늦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축과 연기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은퇴 시기에 맞춰서 연금 개시 연령을 조절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연금 수령 방법은 또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지 나한테 유래한지 모르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사에서 안내장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일시금 받았을 땐 비가세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확정형은 또 뭐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형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연금은 종신형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저 보증기간. 예를 들어서 종신형을 선택했는데 10년만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 최저 보증기간이 30년이다. 그러면 20년은 상속인이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최저 보증기간이 3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100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한 긴 최저 보증기간을 선택해서 종신으로 선택한다면 100세까지 최저 보증기간이다. 그럼 100세까지 살다가 120세를 살아도 주고 만약에 100세까지인데 8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상속인들이 받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신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관리 방법들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이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120%, 130%, 150% 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액연금은 보통 상품이라면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기간은 언제죠? 연금 개시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변액연금 수익이 150%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연금 개시 시점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150% 받았던 수익금이 전부 다 없어지고 원금만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수익이 높아졌다. 그럴 때는요. 수익금을 인출해서 추가납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원금이 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원금이였는데 1억 5천만원으로 적립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5천만원을 빼서 다시 입금을 한다면 기납입 보험료는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150% 1억 5천에 대한 원금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이 떨어질 때도 예전에 수익을 가졌던 그 금액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 반드시 수익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을 통해서 하는데요. 중도인출을 하는 이유는 중도인출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추가납입을 한다면 사업비가 나름대로 저렴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익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옛날에 소득공제가 요새는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월 100만원씩 가입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바로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월 34만원 정도 나입하는 것이 가장 최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납입까지 고려한다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월 34만원이 아니라 월 15만원 정도만 내고 나중에 추가납입을 통해서 400을 맞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400에 맞춰서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감액된 것으로는 비가세 연금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연금을 월 34만원 이상 불입하게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또 내야 되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월 34만원, 연 400만원에 맞춰서 감요하시고 월 34만원도 추가보험료 납입을 한도를 판단한다면 월 15만원, 14만원 이런 식으로 낮춰서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상태에서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금이 개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연금 상품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한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연히 부모님은 연금을 받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의 권리를 자녀가 상속해서 자녀가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수익자 변경 또는 상속으로 가서 피보험자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해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금은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해서 매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아니면 가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신규로 가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가입했는데 아내가 무소득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내한테 연금을 가입시켜주고자 생명보험 상품이나 손해보험 상품에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반드시 먼저 이거부터 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보험사 연금 가입하기 전에 국민연금부터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투자형 생명보험에 비가세 연금 상품을 가입하면 좋겠죠. 왜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라고 하냐면요. 수익률이 너무나도 많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한 사람당 하나씩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가입을 하십시오. 최대 금액까지 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월 9만원부터 낼 수가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 기준 보수월액 503만원에 맞춰서 거기에 9%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나입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나 중간에 미납분이 있었다. 그럼 반드시 납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반환일식은 받았다. 그럴 때는 반납해서 비록 이자를 많이 물더라도 반납해서 그 납입기간과 높은 지급률을 동시에 수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중간에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 소득이 없었을 때. 그럴 때는 추후 납부를 최대 119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5년 동안 65세까지 연금을 계속 불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액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조기나 연기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연금상품 가입했는데 아니면 가입하고자 할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